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 한다. 증명해 보겠습니다. 마름모가 있습니다. 대각선을 긋구요. 합동일 것 같은 삼각형이 두 개가 보이는데 이는 sss 합동입니다. 합동인 도형의 성질에 의하여 대응하는 편의 아니 각의 크기가 같구요. 또한 대각선을 그리면 이등변상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 수직 2등분 함으로 수직이 됩니다. 그리고 그때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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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마다